7장 1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급력주의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바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기혼자들 방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급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성은 악한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이제 그런 또 급력주의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문을 다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사설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 그렇죠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이제 그리쏘인에게 그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몸으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야마 사탈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오 명령은 아니라 이걸 바울이 명령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권면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한 이 구절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들이대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바울이 삼가하라 그렇게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이제 여러 종류의 결혼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루느니 나와 같이 그냥 지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류기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바울의 지금 저 혼자 웃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늘 좀 웃었습니다 웃겼습니다 바울의 어떤 문화적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종류기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이 바울의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는 막 어떤 서구적 로맨틱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뭐 그런데 오늘날에도 적용할 만큼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언하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에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통 이때 당시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겠죠 초기니까 초대교회 시절이었으니까 오늘날 참 모태신앙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갈등이 있겠죠 종교적 갈등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고룩하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미 교론한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 중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 중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유 너희들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갈라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 6장에 썼던 내용들을 여러분 쭉 염두에 두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거든요 원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제가 어제 강조했는데 1장 1장 1, 2, 3절 인사 말해본 바울이 부르심을 강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성고록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르심 부르심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수에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상이고 그리고 그 사명과 상대로 살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 한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얼례자로 되지 말려 무얼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느냐 한례도 받지 말라 한례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6장에서 얘기했듯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례자로 사느냐 무한례자로 사느냐 처녀로 사느냐 독신자로 사느냐 결혼하며 사느냐 이혼녀로 사느냐 돌싱으로 사느냐 아무튼 그걸로 우리는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월세를 살아야 될까 전세를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래도 내 집 한번 장만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너희 몸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그런 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더 큰 그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어떤 집에 살고 또 결혼을 하고 독신으로 살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당장에 주는 불편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뭐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별것 아니라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작은 문제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문제는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큰 문제를 놓치게 되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되어서 궤도를 이탈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부르신 무엇을 부르느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존재로 불러느냐 너희는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 교회로 부르신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몸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며 너희의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큰 그림 안에서 현재 너희들이 결혼할지 독신으로 살지 뭘 할지 뭘 할지 뭘 할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이 가득했기 때문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부르신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신을 받은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야 그와 같이 자유인일이 있을 때 부르신을 받은 그리스초의 종이다 종이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자유인이라도 종이 될 수 있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핵심이 나오죠 값으로 산 것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오신 하나님의 존재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그 이야기들의 종이 되지 말라 훨씬 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 메타네르티브 하나님 나라에 그것에 너희들이 사로잡히기를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신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구하라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24절까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이 결혼의 문제를 푸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25절 천혜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다 주의 차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런 된 내가 의견을 말하니 바울의 사적 의견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그대로 지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왜 해놓으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해놓으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술이 곧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장가가도 재는 것이 아니오 천혜가 시집가도 재지는 것이 아니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느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미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랑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임박한 종말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이제 42 정도 됐는데 42 정도 됐는데 42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 벌써 인생 반 살았구나 벌써 인생 반 살았어요 뭐 80년 뭐 100살까지 살면 안 되는데 80년 산다고 치면 벌써 반 넘게 산 겁니다 50%를 산 거예요 인생 배터리를 치면 50%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뭐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값으로 삼바된 그리스조인의 삶의 태도가 되겠죠 32절 너희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가 않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오늘도 아파트 사야 되고 오늘도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오늘도 자식들과 놀아줘야 되고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라니라 그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 고린전소 이 부분을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거의다가 생육하고 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하십니까 결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배우자의 기도 첫 번째 키가 180 이상 두 번째 적어도 대기업에 다니고 세 번째 연봉 얼마 이런 거 그래서 3대 4대가 예수 믿는 집안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본문을 잘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필요하고 저런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또 해야죠 마음이 갈라지면 그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려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약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내가 사나 주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욱 잘하는 것이리라 아나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8장 9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8장 1장 우상의 재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상의 논리가 우상의 재물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왜 8장 9장이 많은 분량으로 다뤘냐면 결국 우상의 재물을 강한 자들이 먹다가 약한 자들이 따라 먹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옛날로 돌아가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의 재물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이 되어야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나쁜 거지만 우상의 재물 음식은 나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우상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거죠 우상의 재물은 어때요? 음식 있잖아요 음식은 나쁜 게 아니죠 음식은 먹으면 배부른 거죠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막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고 또 따라 하다가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런데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차가운 지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 사랑은 올려 세운다 사랑은 건축한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체를 건축한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르는 자고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잡신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 쪽에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말미하고 우리도 그로말미하마 있다는 걸 우리도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잡신들 다 가짜 신이라는 걸 알고 진짜 신은 한 분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문화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불교나 아니면 미신적인 것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교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집에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 내가 지금 종교를 바꿔가지고 옛날에 믿던 신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요즘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해를 하는 것과 이 몸이 이 몸 존재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문화적으로 그걸 완전 받아들이는 건 다른 시간차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차가 있어서 점점 이걸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세모를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 살찌고 우리가 더 기름진 얼굴이 되고 병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은 왜 약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느냐 강한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 9절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인 자가 멸망하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아니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왜 먹무 멸망한다고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담력을 얻어서 우상 숭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의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죄의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성도들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영원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자유 권리 이걸 사랑 때문에 제한하겠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고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제한한 자기 간증을 합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너희에게 난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결혼할 수 있어 나도 독고 너희로 살기 싫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복음 때문에 못하고 생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신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이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일반 사람의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에서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밖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무슨 비유일까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나가서 회당에서 보금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주중에는 밤낮으로 뭐 했어요 낮에는 물류센터 가서 알바하고 택배 알바하고 쿠팡 딜리버리하고 또 밤에는 주유소 알바하고 막 그러면서 막 먹고 자기의 어떤 생활비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또한 남는 시간을 짬 내가지고 보금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살로니까 전수할 때 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당시에 헬라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리스 지역은 특히나 헬라 철학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막 웅변 또 기교적 수사 이런 것들을 확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으면 모자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거두는 겁니다 기부금을 거둬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런 게 문화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리스의 보금과 부활의 보금을 딱 전해요 이제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자를 돌려봐요 헌금을 거둬봐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도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문제가 생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전했던 보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보금이 떠돌이 철학자가 전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금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일하면서 보금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중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에 그리스의 보금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의 보금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 그리고 성전에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주께서도 보금 전하는 자들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금을 전하고 보금을 받는 자들이 주는 공개로 살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또 명령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진짜 억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러면서 사실 원문에 보면 여기서 끊어져요 문장이 이게 돈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바울이 이때 입을 꾹 담고 잠시 침묵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죠 고생했던 그것들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거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뭘까요? 10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리리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리며 내 자유로 아니한대할지 나는 사명을 받아놓으라 그런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하며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게 역설이죠 18절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앞 1장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곧 그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일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명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주누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에 대한 그 자기의 고륵한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움과 함께 존재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을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바울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바울의 자신의 간증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된 것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없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 같이 됐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됐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예요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예요 바울 소신을 읽다 보면 저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순수하게 복음에 헌신되어 있어져야 되고 순수하게 생명을 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 소신을 읽으면서 늘 배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국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를 다 달릴지로 오죽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막 자유를 쓰고 너희의 권리를 막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일수록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의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썩지 아니할 관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처복중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0장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우리 조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먹고 마셨던 맛나 매출하기 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지금 갑작스럽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 너희들도 지금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막 까불고 막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너희들이 막 권리와 자유를 막 부리면서 음행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딴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이 출애굽기에 멸망당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랴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넌다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주로 시험하다가 100명에게 멸망하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리에 멸망하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놓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지혜로 지혜자가 되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시련과 그런 시험이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 재물 먹고 또 우상 숭배로 빠지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구원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성만찬의 비유를 하면서 신전 제사 신전 제사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마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인들이 식탁 예절이 걔들은 식탁 정결법이 아주 엄격하죠 걔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자체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인과 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릎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전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벌써 이렇게 넘어갔네요 자 23절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그 자유가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모든 것이 가다 그래 좋다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결국 무엇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으로 가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공동의 유익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인 거죠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이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이어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이어 먹지 말라 약한 자들을 이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사실은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 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먹든지 마신 뒤 다 사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의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